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판교입니다 오늘 저가락장단 배운 것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엘랄랄랄랄랄랄랄랄 인데 쨉깍 탁깍 쨉깍 탁깍 하다가 쨉까라 닭다라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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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다가 7단계 닭다리 잡고 닭다리 잡고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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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숟가락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쨉깍 탁깍 쨉깍 탁깍 쨉깍 탁깍 쨉깍 탁깍 탁깍 여기에 대고 나면 오른손 두번 왼손은 한번 쨉깍다 닭다라 닭다라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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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고 나면 닭다리 잡고 닭다리 잡고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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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엘 한번 칠 때 오른손 두번 치는 겁니다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네 질문 이거 정리됐죠?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